코어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선수를 지원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때 정유라를 포함해서 6명을 지원했다. 근데 그 6명이 누구누구예요? 6명은 없습니다. 6명 이렇게 얘기하자면 정유라, 말관리사, 남편, 남편의 친구, 보모, 정유라의 아들 이러면 6명이 되는 거죠. 정유라 빼고 나머지 5명은 정유라 관계자네. 그렇죠. 정유라 선수하고 그 다음에 남편, 남편의 친구 이렇게 봤어요. 저는 처음에 그들이 선수인 줄 알았어요. 남자 선수도 2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남편하고 남편 친구였구나. 정말 선수는 단 한 명 정유라 한 명 본 거네요? 그렇죠. 정유라도 딱 한 명 선수인데 그 선수도 너무 게을러서. 이경재 변호사가 저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유라는 훈련을 다 했다. 단지 노승일 부장이 못 볼 때 한 것뿐이다. 어떤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승마 선수는 한 1시간만 훈련을 한다. 말이 왜 힘들어해서 그건 알지 않냐. 그건 안다. 그래서 노승일 부장이 못 볼 때 했다. 그래서 제가 또 반박을 했죠. 정유라 선수는 그 1시간조차도 안 했다. 참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2대에 관련 취재를 좀 했었는데 그 학사 특혜를 줬던 분들, 학점 특혜를 줬던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너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학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2대 부분도 정유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저희 마곡간에 와서 몇 번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마곡간에서? 네. 거기가 마곡간에서 같이 맥주 넣었거든요. 누구랑 얘기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정유라, 정유라의 남편, 남편의 친구, 말관리사, 저 이렇게 해서 다사무소했는데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유라가 2대를 입학을 했으니까 승마를 했던 선수들 중에도 2대를 갖고 싶은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대를 꿈꾸는 선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유라가 또 노발레발 하는 거예요. 왜요? 2대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느냐. 감히. 어머 아니 지금 방송에 최근에 나와서 기자회견 때 자기는 대학에 가고 싶은 욕심도 없다. 아니요. 그래서 입학을 하면 줄을 세워서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제 돈도 능력이다 이런 말. 돈도 실력이다. 돈도 실력이라고 그랬나? 그렇죠. 그런 정신세계에서 나온 말이겠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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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